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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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철문점트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쉬에서 나왔구요 컷소 수동 핸들이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말 그대로 컷소에 들어가는 나를 이 제품에 끼워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수동 핸들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겸용으로 나오는 제품인데 어차피 컷소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계로 움직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 톱이나 그런 것처럼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기계로 제끼면서 자르는 날을 손으로 자른다고 생각해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근데 이 제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이렇게 기계가 있고 뒤에 날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날을 두 개 정도를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날 겸용날 철재날 이렇게 세 개 정도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나무용 톱 아니면 지꼬리 톱 철용 톱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거면 이렇게 날을 들고 다니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날 장착과 빼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살짝 제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날을 넣으신 다음에 앞으로 제껴시면은 날 고정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날 세 개를 넣어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스에 관련된 모든 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 뒤는 어느 회사든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줄눈 제거용 커스용 날이 따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기계에다가 끼어 쓰시게 되면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불편합니다 이게 각도 자체가 이렇게 수평으로 돼야지 날이 움직이면서 재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줄눈 제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계 같은 경우에 몸체가 크다 보니까 살짝 기웁니다 그래서 요면밖에는 사용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직커스오 겸용 같은 경우에는 작아서 작업이 가능한데 일반 큰 커스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업에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핸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간단하게 집에서 줄눈 제거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날 보관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간단하게 캠핑 가시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날을 간단하게 뒤에다가 보관하셔서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날 장착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요 커스오 날 같은 경우가 기계로 움직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 손톱처럼 굉장히 잘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의성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인터넷으로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을 남겨놓고 제가 뒷영상에다가 요 목지역 날로 목지를 절단하는 영상을 붙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커스오 수동 핸들 영상이었습니다 철무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